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벤츠 C63S 차량이 입고되었구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아이나비 퀘스트 1000 알파를 장착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파워팩 먼저 보시구요. 에코파워팩은 저희가 트렁크 설치를 해드릴께요. 트렁크 바다를 커버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배터리가 있고 이쪽으로 휴즈박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구요. 다음에 저희 에코파워팩 위치는 트렁크 바닥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벨크로테이프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구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구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KC인증, KN41 자동차 내상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E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블랙박스 뒤에는 정중앙 유리센터에 작업을 해드렸구요. 앞에는 르밀러 오른쪽 부분에 고객님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QXP 1000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F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